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변상 제작보고의 진행을 맡은 저는 MC 줌맘 박경림입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을 아우 좋아요 멋져요 제작보고 해 오늘 즐거워 자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요요요요 긴 거 아이세이 변 유세이 산 변 변 와우 가시죠 두 분 멋집니다 아 섭리가 응원하는 박수 아우 좋습니다 두 분이 들어주셨고요 스윙 넘치게 자 그리고 산 파이팅 감사합니다 유세이 반성주 박정민씨 김성우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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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